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아! 사랑해! 21살 막둥이입니다. 그동안 썸만 타보고 제대로 된 연애는 못하다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와 사귄 지 6개월째예요. 주변에서는 사랑을 빠진 제 모습이 보기 좋다며 부러워하는데 제 남친은 저의 집착 때문에 벌써 제가 질린대요.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집착하게 되더라고요. 남친은 단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속을 써낸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. 한 번은 남친이 친구 두 명과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혹여 여자들과 같이 먹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술집으로 전화를 거웠어요. 거기요. 혹시 남자 셋이 온 테이블 있나요? 남자 셋은 없고 남자 셋 여자 한 분인 테이블만 있어요. 자기 친구들이랑만 마신 거 맞아? 어. 어제 너무 많이 마셨어. 그러니까 원석이랑 세훈이랑 세심하신 거 맞냐고. 아 맞다. 세훈이 여자친구도 있었다. 그거 왜 지금 얘기해? 어? 왜 얘기 안 했어?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어? 왜 얘기 안 했냐고. 안 무서워. 그만해. 세훈이 여자친구는 너도 아는 사람이잖아. 술 마시더보면 깜빡할 수도 있지. 요즘 너 자꾸 왜 그래? 질린다. 진짜 질려. 내가 질린다는 남친. 저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남친이 너무 좋아서 항상 불안해요. 어떻게 하면 남친에게 집착하지 않고 잘 만날 수 있을까요? 술집에 전화한 거는 너무 간 거 아니에요. 지금 사실 첫 연애잖아요. 거의.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어릴 때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연락이 돼야 돼. 핸드폰을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. 근데 좀 나이를 먹으면은 이 사람을 믿는다는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연락이 좀 안 돼도 믿음이 다 가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막둥이가 연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닐까.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. 첫 번째는 이제 남자친구가 확실하게 좀 건덕질을 줬다. 친구의 여자친구가 와있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해줬더라면 몰래 뒤에서 전화를 하는 그 전개까지 안 갔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착 때문에 약간 질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받고 있는 상태여서 사건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또 막둥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한테 거짓말한 게 되는 거잖아요. 자꾸 나한테 거짓말한 것들이 자꾸 쌓이는 것 같아요. 아니 나는 근데 자 가게에 전화했어. 남자친구가 누구랑 있는지 확인을 했잖아요. 그럼 나 같으면 바로 전화했을 것 같아. 남자친구한테 아 셋이서만 먹고 있어?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근데 왜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똑바로 말해봐. 이게 뭐야? 내가 볼 때 의심은 전적으로 학습에서 비롯되는 감정이거든. 썸만 탄 게 전부 그랬잖아. 말이 썸이지 잘 생각해보면 항상 매번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가 흐지부지 흐지부지? 썸이 은근히 약간 작은 작은 갉아놓은 상처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막둥이가 기억해야 되는 건 모든 관계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건 아니거든. 처음에 이 얘기 들을 때는 조금 집착하나 치면 바로 손절이야.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었었거든.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좀 과거로 돌아보세요. 좀 깊이. 꽤 많이 가야 될 수도 있어. 아 너무 심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. 내가 남자 사람에 있는 공간이야. 그럼 전화를 켜서 이 대화가 들리게끔 해야 돼. 아 그 시간 내내? 어 미쳤어. 그런 걸 왜 해라고 하지만 이게 가랑비 젖듯이 길들여지는 거거든. 모르게 누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구나. 그러니까 조금씩 아 그래 맞아 좋아하면은 내가 이걸 해줘야지. 꼭 이상한 사람만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나 잘못 길들여지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. 난 굉장히 오래 전 일이야. 굉장히 굉장히 오래 전 일이고 뭔가 느낌이 쎄한 거야. 여자친구가 그냥 밑뚝뚝 없이 그 여자친구 집에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어. 그 여자친구 외출했을 때. 진짜 잡았어. 그 광경을. 바람 피고 있었어요? 둘이 손을 잡고 딱 아 너무 싫어. 속없이 헤어지지도 못하고. 그래서 안 헤어지고 그냥 계속 만났어?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이 서툰 거였어. 첫사랑이었거든 정말. 근데 봐라? 이게 의심을 해서 정황 잡아. 그렇다고 헤어지는 거 같아. 안 그래. 못 해. 못 해. 의심만 더 커지지 뭐. 그냥 의심하면서 계속 이 사람 더 매달리게 돼. 그 이후로 꽤 자주 그 집 앞에 갔던 기억이 있어. 오늘만은 아니길. 깨졌다 신뢰가 이미.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몰래 봤던 적이 있거든요. 그분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모든 남자들이 다 저를 좋아할 줄 아는 남자였어요. 근데 저는 어쨌든 모든 걸 다 오픈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내 폰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. 어 근데 제가 내 폰 좀 볼래? 이럴 수는 없잖아. 한번 봐봐. 그러면은 그러면 마치 문자 다 지운 느낌이야. 클리어하고 보여준 느낌. 이제 어느 날 저 몰래 폰을 본 거예요. 이실직구를 하더라고요. 나 사실은 네 핸드폰 봤다. 이때까지 너를 의심한 거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러고 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진 거죠. 오히려. 저는 그러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. 이런 사람은 서로 같은 생각끼리 만나면 이제 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지.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핸드폰 주세요. 네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습니다. 근데 어느 하나 갑자기 서랍에서 다른 핸드폰. 여섯 개. 여섯 개 막. 여섯 개가 나와있어 막. 말투도 달라. 말투도 달라. 말투도 달라. 갑자기 사투리 쓰고 여기서는 막 영어 쓰고 막. 근데 한 번은 내가 자고 있었는데 깬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봤어. 근데 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뭐해? 하고 봤는데 이 사람 누구야? 이러면서 딱 이렇게 보여줘. 어? 이 형 내가 아는 형인데? 어? 뭐야? 그거 내 핸드폰 있잖아. 이렇게 된 거야. 나 자고 있을 때 엄지 갖다 대서 연 거야. 소름이다 진짜. 진짜 있구나.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. 아는 형이 나한테 뭐 클럽 가자고 문자가 왔는데 내가 그냥 답장을 안 했어. 근데 누구냐고. 왜 자기한테 이런 문자가 왔는데 말을 안 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야.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내가 뭔 짓을 하겠어? 왜 나를 의심하지? 이게 더 생기더라고. 의심받을 짓 절대 안 한 거죠. 아 저는 전에 뭐 근데 만약 제가 진짜 그런 집착을 당한다면 저는 오히려 제가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.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집착을 할 거 아니에요. 너 좀 집착하게 만들긴 해. 사람 좀 안달나게 만드는 스타일이지. 근데 여기 좀 엉망진창이야. 엉망이네요. 어느 순간부터 영원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. 이 사람이 언젠간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면 이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해. 맞아.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돼. 이거는 진짜 연애 비책이야. 진짜 자기 생각을 탑재하면 내가 볼 때는 무적이 돼 매력이. 아 내가 아직 탑재는 못 했어. 아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? 이 사람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는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러면 떠나지 못하게 최대한 내가 잘해야겠다. 아 그런... 그거지 그거지. 적당한 긴장감일 수도 있겠다 그게. 그치 그치 그것도 되는 거야. 의심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행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버릇하다 보면 한 서른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어? 아 맞다 얘기 안 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. 근데 그걸 가지고 역시 내 촉이 맞았어. 암튼 뭔가 틀 거짓말을 하긴 한 거잖아. 이렇게 되는 거야. 영원히 갈지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. 모든 걸 다 오픈을 해도 바람 피울 사람은 펴. 맞아. 할로면 어쨌든 해. 어떻게든 해.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거 말고 화법의 스킬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. 세훈이 여자친구가 왔었어? 잘 지냈는데 나중에 한 번 같이 한 번 보자.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되게 별거 아닌 거니까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식으로 되게 편안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. 저는 지금 이 막둥이 삶의 중심?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것 같거든. 아 중요한 얘기다.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뭐 하나 할 때마다 내가 너무 크게 흔들리는 거죠. 의심이 들 틈이 없이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을 하고 모든 행복에는 그거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항상 늘 동반되잖아요. 그랬을 때 이 행복보다 불안감에 더 집중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. 또 6개월이면 사랑만 하고 행복만 하고 막 깨만 쏟아져도 부족할 시간이에요. 맘 편히 맘 놓고 사랑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이란 감정에 매료돼 날 가득 채웠네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답을 쌓아올렸네 난 너의 조각들로 빼곡해 내 맘을 채운 너의 눈구입과 너의 특유의 말도와 억양 시야에서 흐릿해져 갈 때면 이 청거리 내 나의 하루가 내 맘에 수많은 구멍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 너라고 이젠 네가 한 발짝만 더 발을 빼면 난 무너질 텐데 I don'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Somebody help I don'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Somebody help 바람이 불어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내 맘은 굳어가 의미를 잃은 것 같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I don't wanna play this game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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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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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game of all 첫 댓글 클릭하셔서 시즌앱에서 한 회 차 먼저 만나보세요 이것도 이것도